전설이 다시 오셨습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전세계 랭킹 1위였던 르만님을 다시 모시고 당시에는 약간 9버전으로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신버전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 실패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셔서 보여주는 건 실패를 했었는데 오늘은 꼭 성공하는 모습 보기 위해서 모조봤는데요. 오늘 약간 각오가 있을까요 르만님? 아 네 저번에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아무래도 적응이 좀 덜 됐다는 건 솔직히 변명이고 제가 그냥 준비가 부족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가 장인무덤석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좀 더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준비를 못해서 이번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 또 신버전이 되면서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지옥이 새로운 것도 많이 생겼고 네. 그리고 저희가 깜짝 놀랐었던 그 기술 이제 지옥 물을 만드는 과정이 신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깜짝 놀랐었는데 일단 그것도 있고 보여줄 게 엄청 많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오늘 영상 짧게 딱 이거 짧게 찍고 많이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딱 시작이 되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예전처럼 사막만 오! 뭐 시작부터 사막 아니 말이 있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희소식이죠 일단.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오늘 특별주량 마크스킨 같은 경우는 테스트온 스킨입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온이에요. 침대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서 이게 침대가 이제 그때 그거죠? 아 그렇죠. 나중에 엔더 드래곤 잡을 때 무기 그렇죠. 저번에는 침대가 무기다. 저번에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네. 제가 요새 스피드런을 한 6개월? 거의 반년 동안 안 하다가 아 그래서 이제 랭킹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 루인드 포탈이 있고요. 이게 그 새로 생긴 거죠. 1.16 버전에서 새로 생긴 건데 이렇게 오버월드나 또 네더에도 있긴 한데 지옥에도 있기는 한데 저런 식으로 잊혀진 포탈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요? 보시면 지옥문이랑 비슷한 형태의 이런 건축물? 구속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포탈이 만들어지다 말았네요? 그렇죠. 이게 문제는 여기 보면 이게 우는 흑요석이라는 거예요. 얘는 흑요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똑같이 만들더라도 이 녀석을 부수지 않으면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지옥문은. 얘는 그냥 뽀대용이네요? 근데 가끔 정말 운이 좋으면 저게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고 그때 이 흑요석이 몇 개가 나와주면 바로 그냥 지옥문은 안 되니까 아 그럼 정말 단속 시킬 수 있네요. 그렇게 하면 세계 신규록을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일단 마을에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아 약간 좀 하자가 있는 마을이라. 아 그래도 조금은 있긴 해요. 이거를 가지고 한번 달달하게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벼. 이거 벼요? 그렇죠. 이거를 잘 먹어야 되고 아 최신버전 이거 1.16 버전이 그래도 최신버전인데 아 이것도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게 괭이라는 애로 이제 이거를 캐면 캐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오 굉장히 빠르네. 바로 썰리네요 그냥. 네네. 이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1.16 버전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를 뭐하는지 이거를 뭐하나요? 저걸로는 일단 제가 배가 고프니까 빵을 만들 건데 그 전에 일단 철골렘을 좀 이게 또 잡을 건가요? 당연하죠. 이 친구는 저에게 귀중한 철을 주는 약간 자원 같은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잡아도 됐네요. 왜요? 바로 옆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 난파선이 있거든요. 아 이거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잘 나와줘가지고 이것도 나오고 이 옆에 이 배도 나왔는데 우와 부서진 거! 이 난파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파보시면 파본 것도 없네. 이상하다. 아 여기라 여기. 이쪽에 이렇게 파보시면 왜 없지. 아 원래 이렇게 철도 있어요? 아 이게 여기에 상자가 있는데 지금 약간 옆으로 이상하게 돌아가 있어서 제가 지금 장소를 제대로 헷갈리고 있는데 어? 야 룰? 아 여기 있네요. 와! 이렇게 철이 너무나 무시하게 많아요. 야 레알 오늘 복권인데요 게임이? 아 이거를 왜 내가 신기록으로 안 세우고 왜 노말로 했을까? 지금 좀 많이 아쉬워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일단은 나무를 조금 더 캐고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바다로? 바다로 가는 뭐가 빌드가 있나 보네요? 원래는 지금 여기 보면 용암이 좀 있어서 네. 여기도 지옥문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아 저번에 봤던 거 또 본다. 아 재미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서 오늘 약간 퍼포먼스 위주군요. 아 저는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예상하고 왔습니다. 와 거의 뭐 미륵입니다. 아 지금 위에 6분 48초 지나고 있는데 네. 저거가 이제 50분 되기 전에 엔더 드래곤 딱 잡고 저는 집에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다가 굉장히 막네요. 원래 이랬나요? 지금 이제 웜워션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따뜻한 바다라서 이런 식으로 산호초가 잘하는 지옥 새로 생긴 거예요 설마? 아 그런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생겼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면 됩니다. 와 지리네. 근데 마크를 사실 많이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딥하게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시청자분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어머 세상에 어 뭐예요 이거? 이게 제가 찾던 거예요. 이게 뭔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거기에서 지옥문을 안 만들었다. 와 뭐야 이거? 여기가 이제 해저협복이라고 해서 네. 바다에서 이제 안쪽에 용암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흑여석이 된 건데 우와 이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일단은 이 앞에 문을 두 개를 깔아주고 문을 깔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봐보면 오 용암이 있네. 오. 이 용암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옥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이게 새로 나온 방법인데 자 이런 식으로 뭐야. 지옥문을 자 이거 두 개만 이제 바꿔주면 이거 두 개만 이렇게 해서 다른 걸로 바꿔주면 자 지옥문이 완성이 됐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또 아까 거기서 안 만든 거거든요. 완성이 됐어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갈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딱 짠 어때? 바다 안에서 지옥문 만들기 뭐 이런 거 좀 해줘야 아 저번에 봤던 거랑 조금 다르네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자 스피드하네요. 네. 뭐야. 지옥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지옥인데 어 그때랑 다른데요? 이게 어 여기가 현무암 지대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를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약간 어 망했다 라고 봐도 되는데 역시 신기록은 안 되겠다 오늘은 하지만 여기에서도 새로운 기술이 있죠. 뭐죠? 시야를 삼성으로 줄였습니다. 네. 시야를 줄이고 자 이쪽 방향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면 굉장한 건물이 나와요. 여기 새로운 버전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게 뭐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모서리 쪽에 이렇게 있으면 안 맞거든요. 마그마 블록이라서 원래 맞아야 되는데 에? 맞아야 된다고요? 네. 원래 착착착하면 제 몸이 타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쟤네한테 공격받아야 돼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일부러 모서리 쪽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밟고 있는 판정이 안 나와요. 그 뭐야? 보트를 타고 가면 낙탬이 없다는 거 너무 달달하고 야 오늘 신기술 많이 나오네요. 자 제가 찾던 게 이거예요. 이게 바스티온 한국사람들이 피글린 요새라고 많이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일단은 이 요새를 왜 온 건가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피글린이라는 애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데 피글린이라는 애들 설정이 금에 미친 애들 금미색 눈이 돌아가는 애들인가요? 제가 지금 금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금갑옷을 안 입고 있으면 걔네들이 와서 저를 때려요. 그럼 금만 보면 일단 환장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 지 친구인 줄 알아요. 저를 안 때립니다. 마침 또 금 모자가 있는 걸이어서 그렇죠. 아까 전에 루인드 포탈 잊혀진 포탈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 금갑옷이 좀 많이 나와요. 높은 확률로 네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아다리가 맞았네요 지금? 저는 지금 이거 제가 그냥 하드코어로 생방송에서 이거 나왔으면 이거 신기록 나와요. 아 배 아프다. 아 배가 너무 아픈데 자 일단은 고물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보루자네가 모양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물방이라는 그 지형이 나왔네요. 저희는 이거를 털 겁니다. 어 털어도 괜찮아요? 숙기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거라는 거냐면 이 피글린 들이라는 녀석이 금을 굉장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금을 금괴를 주면 얘네들이 저한테 아이템을 줘요. 자 일단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태면 얘네들이 저를 때리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금괴를 던져서 얘네들한테 어그로가 끌리게 해놓고 옆에 쪽으로 깔끔하게 빠져줘서 네. 자기들 건데 자기들 거라고 생각을 안하고 저한테 신나게 아이템을 주거든요. 자. 어? 원래 같았으면 이랬으면 죽었어요. 하드코어였으면. 죽었? 죽었? 죽었고 죽었겠죠? 네. 아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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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금 주면 알아서 화를 풉니다. 근데 굉장히 급한 게 느껴졌어요. 알람한테. 아 저 방금 전에 살짝 시그럽다 멀리였는데 못 보셨구나. 자. 이게 적응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살짝만 대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오오오오오오 우와 여기 일단 금이 숨어있거든요 자 이거를 부수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 설때 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자, 이쪽에 일단 애들을 가둬주고 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애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 원래 여기에도 몹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혐오함이랑 겹쳐있어서 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조금 무서워서 원래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좀 막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쳐주고요. 여기는 어차피 못 올라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금이 이렇게 숨어있습니다. 이거를 다 메워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신기록 시간들이 엄청 빨라진 거라서 이걸 하고서? 그리고 이것도 캐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파면 아까 가둬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그럼 머리 위에다가 금을 던져서 거리를 시선해 줬고 위쪽으로 깔끔하게 이동해서 옆에 쪽으로 가지고 자, 얘네들 와봤죠? 어차피? 이비로 못 올라와. 어? 저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약간 시기록... 그렇죠. 내가 이걸 부숴도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해. 아, 너무 편안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금 또 먹어주고 와, 너무 재밌어 지금. 그다음에 요거로 또... 자, 얘네들도 이거로 거래를 좀 하고 있자. 자, 금 또 먹어주고 아, 금이 계속 있네.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굉장히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엔더진주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아, 이게 이거를 원래 필요해서 막 에메랄드로 교환하고 이랬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얘네가 죽일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엔더진주가 남으니까 뭐한다? 이동에 쓴다. 어? 이게 이동돼요, 원래? 아, 원래 이런 식으로 던지면 체력이 조금 깎이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 아, 원래 그런 정도구나. 네네네. 일단 요새를 잡으러 갈 건데 아,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뭐가 있어요? 재밌는 거 한번 봐야죠. 아, 이거 재밌는 건데 또 봐야 되겠네. 이거 지금 이대로 끝나면 이거 영상각 안 나오거든요, 이거. 일단은 그 아까 전에 로딩창에서 봤었던 그 빨간색 숲이랑 파란색 숲을 가야 돼요. 아, 지옥에 있는 새로운 지형. 아, 그렇죠. 일단 그거를 또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면 어떤 이상한 동물 같은 게 있어요. 빨간색. 네, 네, 네. 빡빡이 아저씨인데 저게 그 용암이잖아요. 용암 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죠. 1.16 버전에서 새로 나온 스트라이더라는 동물입니다. 저 친구가 용암을 저렇게 여기에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저는 저 친구를 타고 다닐 겁니다. 타고 다닌다고요? 말처럼요. 자, 일단 푸른 숲이 나왔죠. 뒤틀린 숲. 정확한 명칭은 뒤틀린 숲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뒤틀린 균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뒤틀린 균이요? 네. 이 버섯을 가지고 자, 자, 따다다. 일단 낚싯대를 만들고요. 이 낚싯대랑 이거랑 합치면 뒤틀린 균 낚싯대 같아요. 어? 설마? 이거 그건가요? 당나귀들 이거? 이거? 그렇죠. 앞에다가 놓고 계속 달리게 하는 거. 이 게임에서는 돼지를 이제 당근을 가지고 타고 다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안장만 있으면 저 친구를 이걸 딱 맛있어 보이잖니? 이러면 이제 애들이 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따라다녀요. 안장이 없잖아요, 저희. 아슬아슬하게 방송각을 잡았다. 와, 살았어요? 이게 화염 저항 포션이 필수인 이유죠. 살짝 식은땀 흘렀는데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스트라이더 찾아가는 건가요? 스트라이더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장이 없다고. 네, 그렇죠. 근데 5%의 확률로 안장을 달고 다니는 스트라이더가 있어요. 그 친구를 찾을 거예요. 아, 그러면 따로 또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저는 지금 여기를 돌아다니 모세를 찾아버렸어요. 오! 이러면 스트라이더는 다음 기회에 보는 걸로 하시고 지금 있는 곳이 그거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저를 반겨주는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자, 어차피 맞아고 맞아도 어차피 저는 화염 저항 포션을 먹었기 때문에 체력이 안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저의 소중한 단백질 제공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아주고 병을 거쳐서 블레이드 막대 2개 획득했고요. 자, 여기에서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이 자, 이 친구를 이렇게 해주면 불을 피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떨구면 오, 상대를 안 해도 되네요. 네, 저는 귀찮기 때문에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라서 막대기를 몇 개 모아야 되죠? 넉넉하게 구하려고 하면 한 7개 여기서 빠르게 파밍을 좀 하고 근데 블레이드 체력이 남나봐요. 아, 이게 도끼가 제일 셉니다. 칼보다 세요. 예? 팔로 때리면 세 대를 때려야 되는데 네. 도끼는 두 대만 때립니다. 심지어 돌 도끼잖아요. 네네네. 이게 여기 때리고 나면 중간에 이 칼 모양 차는 거 보이죠? 게이지? 네. 다 차야지 최대 공격력이 돼요. 근데 도끼는 이게 좀 더 늦게 차고 대신 세다? 탐방 댐지는 제일 셉니다. 어, 그럼 다이아몬드 검이랑 비슷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검 보다 셉니다. 대신 다이아몬드 검은 동속이 빠르니까 더 많이 때릴 수 있죠. 이 차징 재입고 시작하면 도끼를 이길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자, 이제 저희는 이동을 할 거예요. 이쪽은 늘어나고 이쪽은 줄어지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계산을 계속 해야 돼서 요새는 수확이 돼버렸어요. 제가 오버홀드에서 맨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민들레를 했거든요. 네. 이 민들레랑 버섯 수치랑 조합을 하면 어마무시한 사기 쿠션이 나와요. 원래 있는 거였어요? 네, 네. 이거는 원래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만 아는데 자, 보여드리면 이 그릇이랑 민들레랑 버섯이랑 버섯하면 수상한 수치가 나옵니다. 뭐야? 이거를 가지고 먹으면 후화라는 효과가 발동이 되는데 약간 이제 배가 계속 부른 상태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엄청 불러서 다른 스테이크 같은 거가 포만감이 뭐 한 een mica 정도 찬다. 네, 그러면 이친구는 8.5가 찹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맛이 기가 막혀. 자, 체력이 도도도도도도도ru 엄청 빠르게 차기 때문에 거의 뭐 슈퍼마리오인데요? 아, 이거 아직도 차고 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곳으로는 다 왔기 때문에 아, 여기 이쯤이에요? 네 여기에서 한 마이너스 50, 55, 207 한 이쯤에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게 계산법으로다가 8배? 그렇죠 1680을 이용해서 한 210, 220 정도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귀찮으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먹었던 흑요소벌 이런 식으로 지옥을 짜잔 짜자잔 해주면 완성 이러고 이제 나갑니다 42분 만에 엄청 늙는 건데 평소 신기론 세울 때와는 다르긴 하죠 네 엄청 다르긴 한데 이렇게 하시면 거의 1680 정도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요새는 여기도 한 번 더 던져볼게요 이번에 보면 약간 왼쪽으로 꺾였죠 아까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여기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쪽에 바다로 뒤로 꺾였죠 꺾였다 꺾였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길을 외워두고 어 앞뒤로 바꿨을 때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토마토 기러기 리오리 아 내가 지면 안 되는데 아 뭐가 있을까 또 어 왠지 여긴데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면 아까 전에 썼을 때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어디다? 여기 지금 딱 겹치죠 선이 이게 겹치잖아 그렇죠 그럼 바로 여기 아 허름 돋았다 지금 여기 있으면 진짜 이거 소름이다 이거 아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재밌네 이게 마크의 매력 아닐까요? 아 이거는 마크에서 게임이 무슨 막 주저리 주는 스토리 없고 이거 그냥 세계 속으로 알아서 빨려 들어가요 하다 보이죠? 찾았습니다 아 여기다 자 멋있게 착 들어가서 따다당 따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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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 약간 쫄리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약간 쫄리니까 제가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장을 좀 하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못 잡았던 엔더 드래곤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히트박스 켜주시고 머리를 맞으면 데미지가 4배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머리랑 그러니까 머리로 보이는 거랑 이 히트박스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히트박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움직이는 그래서 보시면 봐요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따라가잖아요 저런 게 좀 있어서 히트박스를 키고 때리시는 게 가장 완벽하다 저번에는 화살로다가 저거 다 부셨거든요 요새는 그것도 화살 만드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까워서 잘 안 하거든요 그냥 한 번에 잡아버린다? 그냥 내려와가지고 바로 뚝배기 깨버리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날아올 거거든요 자 우리 친구 형 긴장 안 되게 빨리빨리 옵시다 한 번 더 뵙고 퇴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 피해주고 이미 다 계산 안에 있다 친구야 빨리 온나? 자 계속 돌다가 자 자 안 나요 아 잠시만요 왔다 이제 오는 거거든요 빨리 엔더 진주를 던져서 가지고 침대 깔고 하나 둘 자 집중 깔끔하게 이렇게 엔더 너리곤 처치 자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성불할 수 있어요 이제 성불할 수 있어 저번에 못 잡았던 하늘 심지어 그 영상에 조회수가 100마리 넘어가지고 대박이 났는데 못 잡아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저 정말 아쉬웠거든요 네 드디어 깼습니다 여러분들 저 자다가도 그때 날아갔던 것 때문에 악몽을 끈고 그러는데 그때 진짜 대박이었는데 아 근데 오늘도 약간 위기 왔잖아요 지옥에서 아까 전에 한 칸 남은 거 네 지옥에서 레전드 루마님 현재 최고 신기록 같은 경우는 23분 정도 되시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10분 안을 무조건 찍을 겁니다 조만간이에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재미있고 정말 외국에서는 너무나도 핫한 스피드런이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하시는 분도 좋고 아시는 분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같았으면 이제 약간 영업 비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보들 또 안 가르쳐드리고 저 혼자만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서 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최대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스피드런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올해 안으로 스피드런 국내 최대 규모의 대회를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상품을 벌고 아싸 네 그래서 왜 이제 각종 종목별로 나누어서 할까 생각 중이니까 전 너무 감사하죠 언제든지 불러주시죠 자 오늘 나와주신 루마님 또 유튜브 하고 계시니까 많이들 찾아가 주시고요 장인 초대서는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이제 공식 배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가 나니? 테스트온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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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이버 카... 흥과 함께 카페... 지금... 깔으세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